5, 4, 3, 2, 1 숙보, 제 꿈이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요즘 새롭게 등장한 꿈의 직업. 인터넷 셀럽, 인플루언서.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2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 셀레브리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제 꿈이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요즘 새롭게 등장한 꿈의 직업. 인터넷 셀럽,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의 장래 희망하면 선생님, 과학자, 의사, 판사 이런 거였다가 언젠가부터는 운동선수, 땡튜버 이런 쪽으로 바뀌었죠. 그거보다 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 새롭게 떠오른 직업. 인플루언서. 이걸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뜻 자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인터넷 셀럽이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된 건데 SNS를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고 돈도 잘 버는 직업으로 꼽히거든요. 인플루언서는 어디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무슨 기수를 받는다거나 어디 그런 게 없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났다고 생각해서 많이 꿈꾸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인플루언서들도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팔로워만 많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독특한 콘텐츠로 꾸준히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전문성까지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아무튼 요즘 뜨는 꿈의 직업 저도 프리선언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SNS도 없고요. 없애버린 지 오래됐죠. 처음 생길 때 참 일찍 만들긴 했는데 없애는 것도 일찍 없앴습니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SNS로 요즘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괜히 없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채팅창에 저 형은 셀룰라이터다.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참이 가고 새로운 코너 인싸 이즈 아웃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비참이 커플드 사이에서 소외된 외로운 솔로들을 감싸고 위로해주는 코너였다면 인싸 이즈 아웃은 소외된 외로운 아싸들 편을 들어주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를 위해서 폼이 절정인 새로운 게스트가 왔습니다. SNL의 히로인 지혜은 씨랑 함께할 거니까 기대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인싸 고발 사유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인싸 이즈 아웃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 또 지은 씨 얼굴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를 켜시면 되고요. 카카오티비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황재아님 배성재의 텐으로 태교하고 아가가 태어나서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단우야 배성재 아저씨처럼 목소리 좋아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황단우인가요 아니면 엄마신가요? 이름 되게 멋있네요. 단우. 어쨌든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진짜 저처럼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왜 애한테 잘못된 태교를 했냐.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보고는 한우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3님.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았는데요. 설날에 양가 부모님 선물에 용돈 드릴 건 때문에 카드값으로 공중분해되게 생겼어요. 불쌍한 나의 월급통장. 양가 부모님이 있으시면 이제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두 배로 나가는 거죠. 베텐러들은 대개는 그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솔로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5049님. 베디 차장이라고 놀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가 차장이 됐네요. 베텐 파이팅 나도 파이팅. 승진하셨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최종협님. 갑자기 부산 바다가 보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부산 여행 가려고요. 이 시간에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버스를 타고 가시는구나. 요즘은 근데 부산도 그 퍼스트 클래스 같은 좌석이 있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저도 타봤는데 편하더라고요. 물론 약간 저는 좌우가 좀 좁은 느낌. 낑겨서 가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누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한 4시간 반 정도 가시겠네요. 그죠? 푹 주무시고. 1664님. 베디 내일 축구 중계하시나요? 저는 직관 가고 싶은데 사는 곳이 포항이라 가기가 힘듭니다. 베디가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규정 때문에 아마 A매치 장소가 요즘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근처에서만 많이 열리더라고요. 예전에는 A매치 중요한 월드컵 예선 같은 것도 울산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A매치 좀 다른 지역에서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암이면 편하긴 한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풍경을 보고 싶거든요. A매치 말고도 또 이제 K리그 다니는 K리그 성지들에서 그쪽 지역에 또 축구팬들이 얼마나 화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공항과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프리설론이었습니다. 혼밥. 혼밥이 뭐죠? 네? 혼자 밥을 먹는다고요? 왜 혼자 밥을 먹어요? 주말에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다고요? 왜요? 친구 만나러 안 나가요? 친구 없어요? 아니 어떻게 친구가 없어요? 게임을 컴퓨터랑 한다고요? 게임은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죠.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싸들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매정한 인싸. 이곳에서 인싸는 푸대접하고 아싸는 극진이 모십니다. 인싸는 나가라. 인싸 이즈 아웃. 자 오늘부터 베테네 뉴 패밀리 지상파 예능 OTT 땡튜브 어디든 틀면 나오는 요즘 가장 핫한 분인데 라디오까지 접수하기 위해 베테네에 합류했습니다. 배우인데 개그도 하고 예능도 하고 진행도 하고 다 하는 치트키 게스트 지은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은씨 남심자격 방송 베테네에 이제 고정 멤버로 크루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SNL과 베텐 크루.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은씨의 목소리만 듣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얘기하고 있어요. 소개. 절 소개. 이 수식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SNS에서 대가리꽃밭 캐릭터. 그거 수식어 붙을 때 혹시 열받지는 않으세요? 이제는 좀 애칭 같아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초반에는 좀 열받았다. 초반에는 말이 너무 심해. 심한 거 아니야? 대가리가 뭐야? 이랬는데 지금엔 애칭. 머가리꽃밭이라고 할까요? 네. 머가리꽃밭. 그리고 마라탕웨이. 마라탕웨이. 사실 유명한 그게 많죠. 초롱이 여친도 있고 그쵸? 네. 자 아무튼 성대모사도 굉장히 잘하고. 그 츠디. 츠디. 좋아요. 예원씨 성대모사도 너무 완벽하게 하시고. 원라이프님. 김예원씨 성대모사 좀 부탁드려요. 가능합니까? 언니한테 혼날텐데 한번 해볼게요. 오늘 근데 많이 춥더라고요. 날씨가 더 하시네요.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추워요? 이거 하나로 그렇게 예원씨를 열받게 하잖아요. 날씨도 딱이고. 베타앤에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십니다. 저 있을 때 이제 단독캐스트 출연을 처음 하시게 됐는데 생방송은 처음이시죠 또? 네. 생방송은 처음. 어떠세요? 떨려요. 떨리세요? 네.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많이 떨리네요. 아까 그 화면에 앉아가지고 저랑 예은씨가 화면에 딱 뜨는 순간 너무 돼지같아 라고 하셔가지고 뭐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본인에게 한 얘기 했다면서요. 제가 보고서 너무 돼지같아 이거는 왜 발끈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오자마자 고정 게스트가 이렇게 아예 그냥 정면으로 펀치를 때리는 건 처음 봐가지고 화면에 딱 저희 둘이 뜨자마자 너무 돼지같아. 그렇고요. 채팅창이 형한테 한 거 맞아라고 하셔도 되고. 아라카키님 지혜은 생방 피디님 작가님 감당 가능 피디님 양복 미리 준비하셔야 할 듯. 뭔가 필터 없는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실제로는 필터링이 어느 정도로 되시는지. 사실 저 필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되게 저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조심성이 되게 강하고. 그래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필터 없는 이미지. 과거형으로 얘기하시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필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은씨가 이제 땡튜브나 여기저기 나오시고 배텐도 오셨을 때 쓸데없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이런 캐릭터예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서. 아 그래요? 필터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걸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 배텐 고정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한번 오셨을 때. 근데 다 듣기도 전에 할래요 할래요 할래요. 라고 바로 오케이를 하셨다고 해서 제작진을 감동시켰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당연히 배텐은 해야죠. 묻고 따지지도 말아야죠. 정말로. 근데 이제 개편이 조금 미뤄져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대형 소속사도 생기시고 훨씬 더 유명해지시고 또 다른 라디오에서도 고정 제안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다 거절하고 배텐에 오셨다고. 진짜로. 진심.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뭔가 죄송한 느낌도 있네요. 왜요. 왜요. 배텐 여자 게스트분들이라고 봐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막 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티등창의 감동이라고. 왜 험지 출마 선언을 했냐고 하신 분 있고. 감사를 하는데 왜 이런 곳에 왔냐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리고 어떻게 저랑 잘 맞을 것 같으신가요. 저 잘 맞을 것 같아요. 왜요. 원래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저 근데 처음 뵀을 때부터 나랑 좀 결이 비슷하다. 결이 비슷하다? 그건 무슨 의미죠. 아니 아니. 착하시고. 아까도 투샷 보자마자 패키지 같아요. 아니 선한 그런 인상이 비슷하죠. 선한 인상이 있고. 선한 느낌. 잘 보셨네. 그리고 SNL 같이 나오시는 혁수 씨도 배텐 원년 고정매모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763님. 지혜님 소속사 신동엽 씨와 배성재 DJ. 둘 중 누가 더 현재 불편한가요. 신동엽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이걸 배성재. 신동엽 씨랑 그렇게 편해요? 아 그렇게 편하진 않죠. 당연히 동료 선배님인데. 그래도 같이 한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 불편한 건 사실이다. 아 그렇죠. 저 편하세요. 네? 저 편하세요. 어 예. 편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어 그렇구나. 다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잘 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 형은 우리도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이. 왜요? 왜 불편하시나요? 채팅장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네요. 네 이거 자꾸 신경 쓰게 돼요. 신경 쓰게 돼요. 그렇죠. 잘 맞을지 아닐지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어떻게 좋아하시죠? 보는 건 좋아해요. 하는 건 못하고? 네 당연하죠. 몸은 못 써가지고. 몸을 못 쓰시고. 아 몸치이신가요? 몸치라고 할 수 있죠. 춤 잘 추신다고 막 자랑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잘 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보통은 방송에 나와서 뭘 잘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차례 검증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일단 지른 다음에 제 친구들 중에는 잘 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친구들이요? 저의 그냥 학창 친구들이요. 일반인 친구들. 그리고 보는 거 그럼 어느 팀 좋아하세요? 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보통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오랜만에 들어본 두 글자네요. 코리아. 근본이네요. 오늘 또 빨간색을 입고 오셨고. 네. 회사 생활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사회생활. 제가 사회생활. 상사한테 맞춰주려고 축구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월드컵 당연히 좋아하죠. 보는 거 당연히 그때 한민족. 한민족이. 하나가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평소에 프로축구 중계 많이 하니까. 네 알죠. 리그도 가끔. 와서 시축도 좀 하시고. 전혀 영혼 하나도 없는 표정으로. 좋죠 좋죠. 아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라는 표정인데. 아니 알죠 알죠 당연히. 그래요. 이게 바로 MZ 오피스타라고. 맞춰주는. 먹는 거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그건 잘 맞겠네요.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뭘 좋아하세요? 저는 그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제 좀 먹는 거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먹는 장면들도 남들 다 기억 못하고 심지어 그걸 먹었던 배우도 기억 못하는데 저는 기억할 정도로. 약간 탐닉하는 편이고. 진심이시구나 먹는 거에.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진심. 그래요? 네. 약간 많이 먹는 편이세요? 아니면 맛없으면 안 먹는 편이세요?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안 가리고? 네 안 가리긴 해요. 어디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분이에요. 얘기를 예은 씨가 얘기한 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요거는 취하고 그래야 됩니다. 곱창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아 그래요? 찐댄이시네. 곱창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저희 월요일 고정 게스트가 곱창집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회식이 거기서 자주 열립니다. 저도 불러주세요. 저희 고정 게스트 의무가 회식 MT 이런 거 필참이에요. 제가 회식 좋아해요. 회식 좋아하시죠. 제가 회식 진짜 좋아요. 꼭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이스토리 좋아하세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캐릭터는 좋아하죠. 안 좋아한다. 민초파요? 반민초파요? 사실 둘 중에 딱히 싫은 건 없는데 굳이 먹진 않아요. 굳이 반민초파 그러면 제가 쓴 모자는 어떠세요?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잘 어울리세요.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니 제가 나오신 작품들을 꽤 많이 보고 SNL 워낙 좋아해서 여러 번 보거든요. 진심이 거의 없어요. 아니에요. 보통 진심 없을 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잘 어울리세요. 정말 그 모자는 솔직히 어울리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울리는 어울리기 쉽지 않은 모자인데 어울리세요. 누가 젖단모자를 고르냐. 사드리면 쓰십니까?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그 빈말 자판기 같으면서도 진담 자판기도 있고요. 뭔가요. 코너 자체가 MZ오피스 그죠? 부장님이랑 신입사원 느낌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어쨌든 GNC는 요즘 틀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섭외 1순위이고 복면가왕도 나오셨던데 네. 복면가왕. 스스로의 노래실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되게 잘했어요. 입시할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아 진심으로 특히 진짜 잘한다 쟤는 소문날 정도로 잘했는데 이게 안하다 보니까 노래실력이 줄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회식장소에서 부르면은 진짜 막 음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기억 속에 그거를 되게 부수고 싶어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 진짜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 불렀거든요. 노래 레슨도 받고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세요? 아니 아니요. 왜 왜 듣기 싫을 타냐? 근데 음색은 좋았다. 음색은 좋았다. 음색은 좋았다.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 그래요? 진짜로. 아 왜 듣기 싫다고 하세요? 이미 듣기 싫다고 하신 분들 많고 음색도를 음색 좋다니까. 서로 여운이 없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한번 노래 한번 그래도 라이브 때 그럼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에코 넣어주나요? 에코도 넣어드리고 음악도 깔아드리고 저도 그럼 당장 부르죠. 가사까지 띄워드립니다. 당장 부르죠.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하고 네네.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아예 하차할 때까지 노래 못하는 걸로 가능하시겠어요? 네네. 진짜로. 꼭 불러드릴게요. 반주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좀 점점 더 친해지고 알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코너가 인싸 이즈 아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싸이드 아웃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목을 대충 이제 바꿔서 쓰는 건데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주세요. 인싸 이즈 아웃 인싸는 나가 라는 의미의 이 코너는 소외받는 아싸들 편들어주고 인싸들을 같이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너무 활발하고 시끄럽고 친구 많고 적극적이어서 피곤했던 인싸들 인싸들 때문에 힘들었던 아싸들의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수요일 인싸이즈 아웃 게시판에 고충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아 예 예은씨가 보기에 저는 어떻게 인싸 같으세요 아싸 같으세요 아싸요 인싸 같으세요 까지만 물어봤는데 아싸요 부터 대답하셨는데 어디 봐서 아싸요 통하잖아요 통하다고요 통해요 예은씨도 아싸요 네 아싸라고요 네 완전 SNL 하시는 분들이 아싸가 가능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싸요 오 진짜 네 딱 그때만 연기자로서의 모습을 텐션이죠 높이고 대부분 되게 조용하세요 그래요 아싸데 제일 화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인싸인데 아싸라고 우기는 겁니다 아 우리한테 아싸를 뺏어가? 아 아 진짜요 저는 그래요? 네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MBTI는 뭐예요? 저 ISFP예요 오 진짜? 몇 번을 해도 ISFP가 나오더라고요 어 시간이 다 됐네요 ISFP면 100% 아싸데 2부에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배텐의 수요일 새로운 게스트 지혜은씨와 인싸 때문에 힘들었던 사연을 소개하는 인싸 이즈 아웃 코너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배텐이라는 게 되게 긴 호흡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세요 3602님 지혜은씨 지금보다 바빠지시면 가장 먼저 정리할 스케줄이 배텐이 될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느껴지는 첫 방이네요 아 왜요? 아니에요 첫 방부터 슬픈 예감 아 아니에요 저희는 잘 돼서 떠나는 분들은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권혁수씨도 잘 돼서 떠났고 다 잘 돼서 갔어요 침착맨 예 윤태진 박문성 누군지 모르시고 모르는 사람 예 그렇고요 네 정말 솔직히 장면 처음에 고정 전화 받았을 때랑 지금 혹시 심경의 변화가 있다? 전혀 없어요 너무 섣부르게 오케이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진짜 엄청 없고요 그래요 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희는 천천히 가는 코너니까 코너를 꼭 그날 다 하는 게 아니라 지혜은씨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이 오고 그러면 인터뷰도 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자 아직 학자금 간다 바라고 하시면 있는데 저 졸업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동안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게 받아들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나가는 동안 자꾸 열받게 하시는데 폰을 하시는데 지금 뭐 땡스타 스토리 올리려고 한다 홍보차 그래서 아 예 하세요 그랬더니 땡스타 모르시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정이 없지 땡스타그램이 만들어질 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팔로워도 꽤 많았습니다 저를 완전 노인네 친구가 하시는데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요 쉐딩차에 모른만 하다고 저의 인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진짜 선하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혜은씨가 사연에 공감하는 아싸일지 사연에 공감 못하는 인싸일지 기대해보면서 ISFP 진짜 아싸를 주장하시는 지혜은씨랑 본격 인싸 고발 사연 가보겠습니다 연기 천재 지혜은씨의 화려한 인싸 연기도 볼 수 있고요 사연 가보겠습니다 소심한 북극곰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가게가 바빠져서 저녁 타임에 알바생 한 명을 더 뽑았습니다 딱 봐도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린 대학생 같았는데요 인싸라서 그런지 바로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니 대뜸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안녕하세요 지혜은이라고 합니다 오빠 제가 알바 처음이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화이팅 어린 여자애가 오빠라고 부르니까 기쁨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알바 첫날부터 인싸 알바생의 말투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오빠 테이블 치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아 빨리빨리 아 빨리 와봐 오빠 근데 손님이 주문한 거 못 외우면 어떡해요? 다시 물어보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빠 전화받을 때 뭐라 하지? 가게 이름부터 말하면 돼?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빠 너무 친절해서 완전 최고 오빠 진짜 멋있는 녀석 듬직한 자식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슬쩍 말을 놓더니 저한테 녀석 자식 이러는 건 좀 섬넘은 거 아닌가요? 인싸들의 급발진 반말 공격 친화력이 언짢은 저 이상한 거 아니죠? 듬직한 자식은 뭐예요? 듬직한 자식 그러게요 이런 말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뜸 말 놓는 거 말 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 아직 그래도 좀 꼰대기가 있나 봐요 좀 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안 그러기 때문에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말을 쉽게 놓는 거 싫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은 놔도 되는데 친해지면 놔도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놓으면 좀 조금 불편하긴 하죠 저보고 이제 놓지 말라는 경고죠? 아니 아니 어린... 당연히 놔도 되죠 당연히 저한테 놓으셔도 되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본인은 친해질 때 좀 윗사람인데 약간 오빠나이인 사람들한테 말을 좀 놓거나 이런 거 잘 다가가시나요? 어 저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어 못하고? 말을 잘 못 놓는 거 같아요 말을 잘 못 놓는다? 네 제가 말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놓지 노세요 노시면 됩니다 자 유교거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야전타임 한번 그럼 테스트 차원에서 몇 마디 해주세요 그런 거 못해 그래요 채팅창에 너무 잘한다고 반응속도 메시급이라고 자 아무튼 이게 말을 놓고 안 놓고 이런 거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이거 자체를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나도 되고 안 놔야 돼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말을 나도 되고 안 놔야 돼 저는 약간 이런 타입입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말을 놔야 더 친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면 말을 놓되 상대방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도 말을 놔 공평하지 않나요? 공평하네요 공평하네요 영혼 없는 반응 너무 많은데 그래서 선밴들이 불편해함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저보다 윗사람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제가 약간 존칭 다음에 존대 다음에 하되어가지고 중간이 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간이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오케이는 뭐죠? 여기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MC 요요님 남자분인데 이분 것도 가보겠습니다 지난 12월 고등학교 때 친구랑 이탈리아 피렌체로 여행을 갔습니다 피렌체가 미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다 보니까 여행객이 진짜 많았는데 특히 한국 여행객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오 저기 한국사람들이다 그렇지? 오 그러네 딱 봐도 한국사람이네 안녕하세요 한국분들 맞죠? 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아 재밌게 여행하세요 어 저기도 한국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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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하지마 아 왜? 여행 재밌으세요? 여행 재밌으세요?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거기 맛있어요? 저분들도 한국사람들 한국분들이다 야 하지말라 아 뭐 어때 한국에서 오셨죠? 저희도요 피렌체 뭐가 불만해요? 어 저기도 한국분들 기념법 사셨어요? 뭐 사가면 좋아요? 피렌체는 가죽? 야 하지말라 와 한국판들 또 있다 안녕하세요 어 저기도 어 저기도 여행 좋으시죠? 저도요 이러면서 한국 여행객들 마주칠 때마다 말을 거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왜 나한테 말을 걸어?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던데 그러다 나중에 식당이나 관광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동행하게 될까봐 너무나 무섭습니다 듣는데도 피곤하고 기빨리네요 그러게요 기빨리네요 아니 이런 쪽에 연기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네 실제 성격은 전혀 아니라 이거죠? 아 전혀 안 그렇죠 음.. 그래요 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여행가고 그럴 때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편이세요? 아니면 혼자 다니는 편이세요? 사실 어.. 혼자는 혼자는 여행 가본 적 없다? 네 친구들이랑 저 사실 여행을 안 좋아해요 아 여행 자체를 안 좋아한다? 네 돌아다니는 걸 귀찮아 그럼 어디 있는 걸 좋아하세요? 집에? 집에 그냥 누워있는 거 집에 누워있는 거 왜 체력이 좀 약하세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저는 그 요즘 유튜브로 잘 보여주시잖아요 여행을 유튜버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해 하는 분이에요 또 캠핑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아 남이 캠핑하는 거 보면서? 네 그거 보면서 잠들고 오.. 진짜 ISFP네 네 아군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 그러면 어쩌다가 여행을 갔다? 네 그러면 혼자 가진 않고? 아 무서울 거 같아요 혼자 가면 아.. 그렇죠 여행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친구들이랑 가는 편이세요? 가족들이랑 가는 편이세요? 아 가족이랑 절대 못 갈 거 같아요 아 왜? 그건 또 왜? 가족이랑 가면 싸울 거 같아요 음.. 제가 엄마랑 다녔.. 다녔을 때 네네 어.. 싸우더라고요 항상 엄마랑은 항상 싸워요 그렇죠 아 엄마랑은 이게 여행 가면 100% 싸웁니다 네 그런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네 이게 이상한 거 같아요 어떠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하죠 아 진짜요? 네 저 엄청 좋아하고 혼자 잘 다니는 편이고 아..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또 이제 가족들이랑 가끔 효도 여행으로 갔을 때 이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 뭔가 그 가족들만의 견딜 수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맞아요 네 그거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집이니까 참지 네 내가 이 좋은 데 와가지고 이걸 참아야 되나? 네 그거 맞아요 진짜로 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엄마한테 열받으면 싸우죠 엄마도 싸우고 저도 싸우고 음.. 그러다가 근데 결국 화해하긴 해요 왜냐면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그 뒤집어지는 목소리 아 네 특유의 시그니처 있지 않습니까? 네 뒤집어지는 목소리 그거 엄마한테도 내시나요? 아 그러진 않아요 저.. 진짜 화가 나면은 저.. 저음 돼요 아 마라탕웨이톤으로 싸우세요? 네 네 마라탕웨이톤으로 싸웁니다 오.. 그렇군요 음.. 불꽃모녀라고 하신 분 있고 불꽃모녀 급발진하는 스타일 음.. 그렇군요 음.. 여행지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네 반가울까요 아니면 아 반갑긴 하겠지만 그냥.. 한국분이시다 말 걸거나 그러진 않고 속으로 말 거어주시는 편이세요? 저요? 네 그래도 가끔 이제 뭐 아는 분들이면 오.. 뭐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 아.. 저는 해외 가도 또 축구를 보러 가거든요 축구장 가면 또 태극기 들고 온 한국 분들이 가끔 계시면 그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는 편이어서 인사를 하곤 하죠 반가웠긴 할 것 같아요 여행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 연예인이다 지은이다 꽃밭이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안 가요? 진짜 집순이신가 보네요 네 진짜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약간 무선충전 네 계속 내 몸을 무선충전한다 네 그리고 식힐 때만 밥 먹고 다시 눕고 먹고 눕고 오.. 그래요 네 스트레스 해소는 그러면? 먹는 거 먹는 걸로만? 네 혼자 노래방 가기 온 코너? 네 온 코너 혼자 걸어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와요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시죠? 저는 이제 소녀시대 팬이었으니까 소녀시대 노래를 되게 굉장히 발라드도 좋아요 제가 제가 또 그날의 감정에 따라 댄스와 발라드로 나뉘어요 채팅창에 왠지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분들 잘 알거든요 아 그래요? 노래를 시켜도 되는 사람인지 안 시켜도 되는 자 그러면 일단 첫 방송이시니까 복면가왕에서 소녀시대 베이비베이비 부르셨잖아요 네 그거를 일단 틀고 원하시면 마이크 열어드릴테니까 내가 소녀시대 멤버다 생각하고 얹어서 부르셔도 됩니다 원하세요? 하지 말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분 계신데요 하지마 트라우마가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되니까 비상령 발령 구질해요 일단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아 안돼요 그래도 오늘 첫방이니까 저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오늘은 특별히 마이크 닫아주세요 어 그래요? 채팅창에 방연아 미쳤어? 라고 묻고 있고 증후군이 느껴진다 어 알겠습니다 일단 소녀시대 베이비베이비 나갑니다 네 오 진짜 안 부르셨네요 네 오 오늘 조신하게 끝내겠다? 네 첫방이니까 네 어차피 저희는 장기적 반점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 나옵니다 아 진짜? 빨리 나오는게 낫다 아 빨리 보여주는게 낫다 연습해서 오늘 목을 안풀어가지고 오늘 목을 안풀었어요 제대로 어 박동진님 앞으로 슬슬 시동 걸릴 것 같다 예 감이 온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공포영화도 좋아하세요? 공포영화요? 네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은 못 못 봐요 잘 겁나서 깜짝 놀래키고 이런거 싫어하시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재밌을 것 같다? 네 오 알겠습니다 앞뒤가 좀 다르긴 한데 아 근데 공포영화를 좋아하는데 공포영화를 못봐요 음 신말하시는거죠? ㅎㅎㅎ 공포영화를 보다가 실제 귀신을 접신할까봐 귀신이 올까봐 따라올까봐 못봐요 무슨 소리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럼 파묘 같은겨 아 아직 못봤어요 무서워서? 네. 제가 이제 혼자 살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데 괜히 무서울 것 같은 걸 보면 생각날 것 같은 거예요. 보셨어요? 봤죠. 무서워요? 뭐 무서웠긴 한데 그래도 재밌는 쪽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머리카락 많아질까봐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공포영화 보고 나면 뭔가 이제 머리 감을 때 네. 머리카락이 왜 했지 늘어난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막 잘 때, 전 잘 때가 무서울 것 같아요. 아, 불 꺼놓고 잘 때? 머리맡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약간 왜 이런 얘기, 이딴 얘기를 하는 거지? 표정일 땐 열받은 표정인데? 나 지금 이따 가서 자야 되는데 왜 졌다는 얘기하는 거야, 표정이. 아니요. 내면이 바로 보이시네요. 아, 아니요. 뭘 안 얘기해. 자, 그러면 다음 사연 가볼 텐데요. 영진스 님이 보내셨습니다. 아, 저는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께 물건을 받을 일이 있어서 만나려고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아, 이번 주 금요일? 아, 안 되는데. 아, 회사 사람들하고 술 약속 있어가지고. 토요일? 토요일도 안 되는데. 그날은 대학 동창들이랑 술 약속 있어가지고. 아, 일요일? 아, 일요일도 안 돼. 동네 친구들하고 술 약속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 토, 일. 주말 내내 술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만나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약속 잡으려고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주말? 이거 주말도 안 되는데. 옆집 사람이랑 술 마시기로 했거든. 다음 주? 다음 주도 잘 안 돼. 미안해.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술 마시기로 했거든. 윗집 아저씨랑도 술 마시는 사이고 심지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술 약속 잡고 그러던데. 이게 맞나요? 아싸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거는 그냥 만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싫은 거죠? 네. 이 정도면 만나는 거 싫은 거예요. SNL 회식은 어떻습니까? 신동엽 씨가 이제 회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원래 끝나면은 항상 그 녹화가 끝나면은 마실 사람 마시고 갈 사람 가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잘 안 끼세요? 전 끼죠. 전 항상 끼죠. 아 뭐 아싸라면서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다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밤까지 쭉 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 그냥 가면 되게 허하거든요. 되게 공허하고. 그렇죠. 이래요. 그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 뒤풀이도 하고 그냥 오늘 어땠다 저땠다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한잔 하는 게 진짜 큰 행복이에요. 아 그렇죠. 약간 그 아싸들도 몸에 이제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거 녹화를 조용히 한 다음에 그 불을 끄고 자야 제대로 잠이 오니까. 예. 아싸는 허해도 집에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너무 힘들었으면 집에 가서 혼자 혼술을 하고 싶지. 회식을 가고 싶어 하진 않은데 이제 SNL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나누고 싶잖아. 이게 오늘 어땠지 저땠지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 그렇죠. 일 자체가 뭔가 회사일이라는 느낌보다는 같이 답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허한 건 집에 가야 채워지는 게 아싸다라고 신문이 있고. 아싸 호소인이다. 아 진짠데? 유사 아싸다. 아 그래요? 아 아니에요. 그 녹화를 그 어떻게 하루 만에 끝내나요 아니면? 녹화를 하루 만에 끝내고 그 디지털 쇼츠는 이제 그 전날에 촬영을 해요. 오 그러면 SNL에 투자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되게 많네요. 네 많아요. 그럼 매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일 큰 거를 했을 때 이제 회식을 한다. 제일 큰 그 녹화를 했을 때 방청 이제 그거 했을 때 합니다. 회식을. 그렇군요. 주장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도 한 오래 마시는 편이라서 저는 그래도 한 명 반에서 두 병만 마시는 거 같아요. 오래 오래. 오래. 네. 길게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해 뜨는 거 보죠. 아니요. 이게 무슨 아싸야. 아니요. 무슨 해 뜨는 거 보는 아싸가 어디 있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저랑은 완전 상극이네요. 아 그래요? 저희 베트남 회식은 딱 루틴이 이렇습니다. 1차를 거하게 합니다. 음. 여기서는 멋있게 계산하고 집에 갑니다. 좋다. 뭐가 좋아요. 아 제가 없으니까 좋다. 네 저 갈게요. 저 갈래요. 그렇죠. 다들 좋아해요. 너무 좋다. 다들 남아서 자기들끼리 2차를 하거나 3차를 하거나. 저희도 해 뜨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아. 그래요. 새 고정들 다들 잘 맞는다고 하신 분이 있고. 음. 늙은이 아웃이라 좋다. 네. 자. 오늘 저의 첫인상은 어떠셨다고요? 선해요. 선하다. 선하다가는 거의 못생겼다로 통하는 뜻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귀염상이세요 되게. 아니요. 되게 호감상이시고. 되게 못생겼다는 뜻으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호감상. 훈남상. 훈남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자. 배성재텐 인싸 이즈 아웃. 첫 시간. 새로운 고정 멤버 지예은 씨랑 함께했습니다. 자. 예은 씨는 별명이 뭐예요? 저요? 간지예은.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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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님 부장님과 신입이 함께한 방송 잘 봤습니다 계속 이 케미로 갈까요? 어 좋다 부장님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소개된 인싸 이즈 아웃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 드리거든요 인싸들 때문에 피곤했던 아싸들 저희 이쪽으로 모여서 계속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인사는 예은씨가 해주시면 됩니다 끝곡 소개랑 자 다음주에 봬요 네 다음주에 봬요 이렇게 하는건가요? 끝곡 소개도 해주세요 네 끝곡은 버벌진트의 좋아보요 입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수요일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취 청취 청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안 꿈꾸세요 야안 꿈꾸세요